구독,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오늘 뭐지? 17권 했습니다. 지난주 일한 곳 돈 들어와 가지고 이마트 갔다 왔어요. 한잔 하겠습니다. 더운 날씨 고생 많으셨습니다. 0권 했습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 쉬었습니다. 발포지 따라 놓고요. 양주 좀 놓고서 엄마! 오늘 좀 안 좋아서 쉬고 있습니다. 노브랜드 노재떡볶이 부드럽고 매콤하네요. 노재떡볶이 요거 요거 요거. 소위 교체한다고 일을 못했습니다. 아사이 맥주 양장피 양장피 소스 해가지고 양장피. 맛있어.